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세번째 부분 시스템 요구사항,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뭐뭐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소셜 플랫폼, 게임 플랫폼, 음악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을 할 수 있구요. 목적은 컨텐츠 웹과 모바일의 서비스하고 쇼핑몰이 있는 이커머스도 합니다. 이렇게 하구요. 트래픽은 100만 유저로 잡고, 이커머스와 컨텐츠 쪽으로 해서 이렇게 트래픽 수를 잡고, 컨텐츠 수량에 따라서 100, 100테라 할지 50테라 할지, 초기에는 양이 적다면 10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로 해서 각 회사에 맞게끔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이 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도를 표보다는 도식화해서 한장으로 정리하구요. 그 안에는 와스가 어떻고, DB, L2스위치, 방화벽, 웹서버 등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바로 반략히 정리합니다. 기술팀, 개발팀에서 이 부분에 시스템 요구사항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한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개발 업체에서는 보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 안에는 이외에도 DRM이 포함이 될 수 있고, L4스위치가 포함될 수 있고, 또 방화벽이 이중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더 추가로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도는 내부에서 이렇게 플랫폼이 구성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한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라창조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3. 웹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서버에 대해서 L4스위치, 운영체제, 아파치, 이런 전문 기술 용어들을 적절히 써서 기술을 합니다. 웹서버는 일반 개발팀에서 정리를 해서 시스템 요구사항에 하는데, 개발팀에 있는 인원이 또 인력이 쓸 수 있는 운영체제로 해야지 전혀 다른 걸 하게 되면 또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합리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체에서 또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로 리눅스를 하고 싶은데, 어떠냐 하면 저 업체에서는 리눅스보다는 윈도우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는 또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팀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네 번째,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서버 운영체제와 개발 언어 등을 기술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영역, 어디까지 멀티로 해서 서비스를 할 건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운영체제를 나눠서 할 건지 통합으로 할 건지도 하고, 개발 언어를 또 어떻게 구분해서 할 건지, 내부 인력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개발팀, 기술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모바일 쪽이든,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이 부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다섯 번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HA 구성과 운영체제 OS, 소프트웨어 등을 기술합니다. TV에 어떤 운영체제로 할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할 거냐,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표로, 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 도시과 시켜서 하면 깔끔하겠죠. 이것도 시스템 부분은 거의 DB쪽은 관련된 개발자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여섯 번째, 로컬 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서 컨텐츠 저장 및 확장 형태의 라스를 기술합니다. 보안 및 안정성도 체크합니다. 컨텐츠 플랫폼에는 이미지들도 있고, 동영상도 있을 수도 있고, 음원도 있을 수 있고, 게임이라면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된 로컬 라스에, 외장하드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해서 저장을 하는데, 보안 안전성에,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안전한 곳에서,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컨텐츠를 지키는 로컬 라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7번째, 디지털 편집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 컨텐츠가 디지털인 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 디지털이 안된 경우에는, 디지털 편집 장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시스템 구성은 컨텐츠별로 다르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외주로 살거냐, 개발할거냐, 아니면 플랫폼 구축하는 업체에, 이런 장비를 사서 구축해라, 이런식으로 도입해라 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외부 유출이 어려운 컨텐츠, 보안이 필요한 컨텐츠,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 내부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작업할 수 있는, 특별한 변환센터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4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여덟번째, 컨텐츠 스토리지 서버, 파일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 스토리지 서버 구축을 진행합니다. 스토리지는 확장성과 안정성이 되어야 하고, 원본과 서비스용 두가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술을 해야되는데요. 저장공간 서버인데, 컨텐츠를 로컬라스의 원본을 한다든지, 아니면, CP사에서 받은 컨텐츠를 스토리지 서버에 넣고, 변환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용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내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스토리지 서버 구축을 진행하면 됩니다. 확장성과 안정성이 필요한데, 스토리지는 컨텐츠 수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장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나중에 용량이 꽉 차서, 또 이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술을 꼭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을 이용한 보안성이 요구됩니다. L4, L2 스위치를 적절히 이용해서, 다중 보안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방화벽이 있고, 어떤 흐름도로 해가지고, L4에 두 스위치를 배치하고, 보안은 어디서 이렇게 해서, 보안이 되게끔 내부 인트라로 작업하든, 그리고 인트라에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다중 보안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시스템 요구사항에, 네트워크 장비, 기술을 도시화해서, 개발팀에서든, 기술팀에서든, 이 부분은 꼭,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중 보안 시스템입니다.